다자하오! 오늘밤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. 재미있는 이야기쇼 심야 라디오 히스토리. 다자하오 워시 진시초! 지금왕싱힌所有人도구시, 유취도구시쇼, 순예댐하쥔시스토리. 다자하오, 워시 진시초의 환영. 네, 오늘 히스토리 첫 만남입니다. 여러분. 지금 히스토리第1세,跟大家见面. 자,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, 먼저 이분 소개해드릴게요.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세요. 제가 첫 게스트로 꼭 섭외하고 싶었습니다. 첫 번째, 첫 번째, 첫 번째, 첫 번째, 첫 번째, 첫 번째, 첫 번째. 아, 정말. 아, 너무 귀엽다. 자, 워시 진시초의 리더, 트기뜨기, 이트! 다자하오! 워시 진시초의 트위션, 렛칼! 안녕하세요. 네, 네. 네, 네. 아, 이게 굉장히 쑥스러운데, 왜냐면, 아, 이게 뭔가, 이트 랑 이렇게 보니까 너무 창피하다. 부끄럽네요. 그, 자, 워시 진시초의 리더, 아직 약간 하이쇼. 너무 하이쇼아. 아니, 처음에 히스토리 제가 맡게 됐을 때, 나는 이 프로그램에 첫 게스트를 무조건 슈퍼주니어 우리 멤버로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네, 네. 많이 놀라셨잖아요. 네, 많이 놀라셨잖아요. 분명히 평소와 다른 히스토리였습니다. 아, 무슨 일이 생겼나? 응. 중대 발표를 하시나. 왜 했더니? 왜 했더니? 왜 했더니? 아, 사실은 나 중국 라디오 하는데 나와줄 수 있어?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로 제가. 그래서 그냥 앞으로 우리 게스트분들도 그러겠지만, 그냥 공짜로 섭외하지 않고 정식으로 출연료를 주고 섭외를 합니다. 아, 진짜. 그래서 사실 첫 히스토리 방송 날짜를 저는 무조건 특이 스케줄에 다 맞춰달라고 얘기를 했어요. 아, 뭔가 너무 고맙습니다. 좀 더. 좀 더. 좀 더. 그럼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약간 어색하다 이거. 사실 많이 감가하다. 옛날 슈퍼주니어 키스도 라디오 같네요. 맞아요. 이젠 슈퍼주니어 키스도 라디오. 되게.